1번쩍만 해볼까요? 1번쩍? 아 느낌 오거든요. 이거. 갑자기 음. 아야야. 오랜만이다. 형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나? 응? 뽑기하고 있잖아. 자. 1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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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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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 충전한거 뭐 받아 나갔네요. 되죠? 어제 3층하고 오늘 2층하고.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아무거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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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난다. 자. 자. 10만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만 해줘라. 응? 야. 상자. 네. 없니? 아무거나 줘. 그냥. 아. 그래. 이베라. 줘. 그냥. 어어. 아. 진짜 천하 주네. 진짜 천하를 주네. 아. 이베라 급이잖아. 이것도. 야 지금 형 바랄 기분 아니다. km3 파워 지금 하고 있잖아. 뽑기 하고 있잖아. 지금 몇 달러 쓴 거야. 지금 이베라가 어쨌든 제가 재물 많이 넣어놨습니다. 저희 통합이신 분들 한 15분 뒤에 나와요. 15분 뒤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1번째 1번째 설 기념으로 1번째 한번 더 갈게요 1번쩍 야 놀랬다 진짜 아 먹었습니다. 예 먹었죠 어 우리 개 어 씨 음 828에 면은 어쨌든 신습 가든 주니까 813 아니 뭐 허쉬 하나 더 먹죠 뭐 그죠 여기까지 온 거 아 너 이거 뭐 아 아 아 아 아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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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수 다와 다와 번쩍 중 아 꼭 지르면은 또 들어오더라구요 사람들이 아 연타를 먹긴 했습니다 그쵸 페얼스랑 이베라 자 페얼스 아잇 페얼스랑 이베라 자 페얼스 아잇 어 어 어 마개의 보물찾기 마개 다음에 할까요 14국 다음에 만들까 어떡하죠 둘 셋 오 푸른 꿈은 나왔어요 이거 자 푸른 꿈이 하나 나왔어요 그쵸 음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응 안 쭉 안 쭉 안 쭉 꼬꼬야? 안 쫄래? 꼬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음?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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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пор라 자 1645회 호시네 호시 저기였네 1,700회 영주 이벤트 아닐 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찔러 보네 1,700회 나오겠지 가끔 또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진짜로 내가 소비랭킹 아니면 진짜 안했다 쌍룡새끼들 영자영자 쌍룡새끼들 영자들 4395새끼들 어이 뜬금없이 왜 소비랭킹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극하냐고 음 자 이래도 안 나온다고 음 음 음 음 음 음